수학, 메가스터디, 수강생 여러분, 스페인어 메이커 천예설입니다.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총평 영상을 지금 찍으려고 여기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총평 한마디로 말해서 사실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항상 선생님이 저번 6월 평가원 총평도 찍을 때도 그랬고 이번 총평 찍을 때도 그렇지만 가르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난이도가 좀 더 높았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이야. 왜냐하면 선생님은 문제를 내는 사람이고 조금 문제를 좀 까다롭게 내서 선생님들이 지금 스페인어 공부를 하는 학생들 있죠. 메가스터디 지금 수강생 여러분들 보시고 계실 텐데 이분들만 맞췄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금 더 까다롭게 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 그런 좀 아쉬움이 남는 이번 9월 모의평가였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들이 또 문제를 풀어내는 입장에서는 또 모르죠. 또 까다로웠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우리 제외국어 같은 경우가 좀 특성, 특징이 아침부터 국어, 영어, 수학, 아 국어, 그 다음에 수학, 영어, 그 다음에 탐구까지 마치고 진짜 진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제외국어를 아마 수험을 치러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외국어에 대한 공부 양도 조금 다른 과목에 비해 적을 뿐더러 난이도가 조금 있든 없든 여러분들 풀어내는 과정에서 피로도가 좀 쌓인 상태에서 풀어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치 않게 좀 오답이 나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수능까지는 얼마 남지는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은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입장으로서. 그래서 제외국어를 좀 공부를 할 때 아직까지 너무 좀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휘 공부도 좀 샥실히 하고 문법 공부도 샥실히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좀 약한 부분을 좀 채워나갈 수 있는 시간으로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총평하기 전에 우리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5개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원래는 전통적으로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이 문법 문제가 되게 오답이 많아 그치? 문법이 되게 오답률이 높은데 이번에는 되게 특이한 게 문법에서 오답이 1등, 2등이 나오지 않았고 1등으로 오답이 나온 문제가 앞에 3번과 5번 문제 있죠? 어휘 문제와 표현 문제에서 나왔어. 그래서 표현이 수거죠. 결국은. 그래서 5번 문제에서 꼬비에르토라는 말이 수저, 포크나이프라는 뜻을 모르는 친구들이 예노라는 답을 찍었을 거야. 그치? 좀 찔리지? 이 말 들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아마 틀린 것은 아마도 두 가지 부분에서 조금 약하지 않았을까 싶어. 특히 첫 번째는 어휘 암기가 좀 부족했다. 어휘 암기가 부족하면 암기를 하면 돼. 수능 스페인어 어휘 범위 그렇게 넓지 않아요. 영어랑 다른 과목이랑 비교해서 정말 세발의 피 정도야. 그래서 그거는 어휘를 암기하면 되고요. 선생님이 올려준 그 자료 게시판 활용하시고 수능 범위 암기 외우면 이거는 틀릴 이유가 없어.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 암기해도 내가 틀리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유추 능력이야. 그런데 유추 능력을 기르려면 글을 많이 봐야 되는데 지금 글을 많이 볼 수 있는 여유로운 게 없잖아. 그치? 다른 과목도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영어가 이번에 되게 어려웠다며. 또 나는 정말 안타까워. 스페인러도 해야지. 그치? 그래서 유추 능력을 기르려면 문장을 많이 봐야 되는데 어중이떤중에 문장 많이 보지 말고요. 선생님 스스매 강의를 보시던지 선생님 스스매 강의 볼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부탁하고 싶은 건 스스매 3단계 강의 중에서 기출문제 풀이 강의가 있어요. 스스매 3단계인데 그거라도 조금 빠르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유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해.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스스매 2단계 강의를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 스스매 2단계에서 마지막 강의쯤에 단어를 모르는 단어에 대해서 유추하는 능력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강의를 하는데 아마 그거 들을 여유는 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걸 좀 뛰어넘고 기출이 됐었던 문장이라도 좀 빠르게 보면 아마 이거는 좀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장이 나오지가 않아요. 수능 스페인어 자체가. 그렇죠?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일단은 기본. 백투베이직입니다. 항상 기본이 좋아야 돼. 뭐? 어휘 암기입니다. 언어는 80%가 어휘야. 맞아. 난 정말 그걸 동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만 좀 강해버리면 이거는 맞출 수가 있어. 암기 또 암기입니다. 아시겠죠? 대비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쇼컷이 없고 지름길이 없어. 정도를 걸어가면 됩니다. 별로 없어. 양이. 그리고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나왔던 문법이 정말 선생님 그때 9월 모의평가 딱 스페인어 파일이 뜨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쇠질을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참 쇠질 좋아하는 또 운동 좋아하는 또 사람이잖아요. 운동을 하고 있었어. 땀을 흘리며 마스크를 쓰면서 아 이러고 하고 있는데 이게 뜬 거야. 그래서 파일을 딱 클릭해가지고 문제를 딱 펴놓고 그리고 막 이렇게 쇠질을 하고 있었어. 소리를 질렀다니까 진짜. 혼자서 막 아 이랬어. 사람들이 막 왜 그러는 거지? 왜 그랬냐면 선생님이 최근에 우리 파이널 모의고사랑 스스매 고난도 문법 문제 풀이 강의를 지난주에 종강하고 업데이트가 됐는데 거기에 나왔던 문법 문제들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야. 진짜. 우와 진짜. 혼자 적중률 어떡함 이러면서 여러분 다 맞추지 않았을까? 봤는데 이건 웬걸? 오답률이 왜 이렇게 높은 거니? 그치. 수강할 시간이 아직 없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문법은요. 문법이 사실은 양이 엄청 많은데 수능에 나올 수 있는 문법 문제가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 스페인어를 잘하고 싶어서 수능 스페인어를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 사실 등급 확보가 더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효율적으로 공부합시다.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강좌를 마련한 게 파이널 모의고사하고 고난도 문법 문제 풀이 사실 그거를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번 문법이 사실 다 까인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렇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준비합시다. 여러분들이 강의들을 시간도 없겠다.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패스를 수강하는 친구들이라면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을 겁니다. PDF 파일을 또 봅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법 문제는 한정된 문법 문제가 어떻게 문제화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만 알면 틀릴 이유가 전혀 없어. 왜? 반복에 또 반복에 작년에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이런 행태를 보이거든요. 특히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아시겠죠? 그래서 문법 문제는 그렇게 준비를 합시다. 아시겠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고난도 문법 풀이 강좌를 좀 들어주시고 좀 시간적 여유가 없다. PDF 파일이라도 보면서 문제를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됐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모평 총평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좀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다른 과목도 그렇고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신이 되게 없는 우리 한 해를 보내고 있잖아요. 선생님도 참 그런데 그래서 일단은 제외국어는 간략하고 핵심만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시간을 줄여서 다른 과목에 투자하는 게 사실 가장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어휘 공부 하시고요. 문법 문제 어떻게 하나요? 문법 개념부터 잡으면 될까요? 문법 개념부터 잡으면 되는데 시간이 만약에 좀 없으면 일단은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문법 문제가 어떻게 문제화되는지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기초부터 잡으면서 동시에 이거를 수강하면 좀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돼요. 적중률이 정말 높더라고요. 혼자 잡아서 참.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 그러면 이 시간도 아껴서 공부하러 갑시다. 공부하러 갑시다. 저랑 강의에서 만나고 다른 우리 중요 과목도 정리해가지고 우리 12월까지 수능 아직 시간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선생님이랑 또 다른 강좌 등 메가캐스트에서는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l